오늘은 제목이 완전천사 가져가서 한국경제 살려라 내가 완전천사 강의를 했는데 완전천사 사러 오는 기업이니? 아직 없죠? 완전천사가 아니고는 이 격동기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 회사가 뭐에다 투자해야? 이번에 무슨 금융회사 사기 있었죠? 옵티모 뭐 있었죠? 뭐 그런 것도 천사한테 완전천사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손해볼 때는 투자 안 해도 되죠? 그런데 대기업 임원들이 그걸 아나? 모르죠 한치 미래도 모르고 여러 정보만 가지고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꼬이청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추천했다 그걸 믿고 문을 조금 열어놔요 먼지가 많은 것 같아 먼지가 있어 문을 좀 줍더라도 열어놔요 고위청들이 뭐 소개를 했다 해서 투자하면 되나? 그런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친구가 소개했다고 해서 투자하고 또 뭐 높은 사람이 초대 이야기해서 투자하고 이러면 망할 수가 있어 그거는 완전천사한테 물으면 안 망하겠죠?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낮은 사람이나 아무리 정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있나? 완전천사가 아니면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금을 어디다가 잘못 투자하면 그 기금 관리하는 사람 기금에다가 그 회사에 월급 받으면서 그 회사 기금 관리 직원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큰 공기업들이 기금이 많이 있는 데가 있죠? 국민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연금을 잘못 투자하려면 기금 관리 직원이 완전 천사가 있어야 되나? 이번에 여기다가 투자하는데 괜찮겠습니까? 야 인마 두 달이면 끝장나? 왜 이렇게 나와? 안 나와? 적자로 도나서니 투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? 이유대해주면 나와? 안 나와?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경찰서에 높은 사람이 하나 왔죠? 경찰 계통에 수사관이 하나 왔죠? 경정, 뭐 사람이 하나 찾아왔죠? 와서 아니 시체는 있는데 지문도 없고 다 썩어버리고 이게 여자는 여잔데 외국 여잔지 한국 여잔지 모른다는 거야 나한테 왔죠? 내가 완전천사한테 딱 물어서 그 사람 잡는 그 시간 문제 맞아 안 맞아? 간단하잖아 제일 먼저 뭘 물을 거세요? 천사님 외국 여자입니까? 아니래 한국 여자는 게 0초 만에 밝혀져 버렸어 천사님 이 사람 사는 동이 무슨 구입니까? 제가 다 나와 동이 무슨 동입니까? 제가 다 나와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? 나와 안 나와 그럼 완전천사가 전혀 수사의 단서를 한 개도 잡을 수가 없어 지문이 있어 얼굴이 있어 다 썩어버렸는데 뼈만 나왔는데 그것도 시신이 여러 토막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몇십 킬로씩 밖에 한 개씩 던져놨는데 그거 도저히 지문도 없고 DNA 아무리 해봤자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번에 알려줘 안 알려줘? 단번에 알려줘 무슨지 알죠? 인간이 그걸 정보를 가지고 있나? 아니 인간 세계에 그 정보가 있어요? 아니 이런 곳에 정보가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그죠?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이게 들어있나? 안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없다 이거야 이해해서 없어요? 인공지능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? 어디 알고리즘에 있을까? 가핫 알고리즘 백궁 알고리즘에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? 네 그러면 이 백궁 알고리즘에는 있는데 왜 인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아무리 컴퓨터 백 대 아니라 천 대를 갖다 놔봐야 거기에서 그 시신에 시신이 한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이것도 몰라 월남 여자인지 흑인인지 이거 자체도 알 수가 없어 뼈가 없어서 뼈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오면 그게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 경찰의 수사팀장은 미제 사건을 들고 나한테 와야 되나 안 와야 돼?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? 아니 신인이 있는데 그 수사팀장의 통장 비밀번호를 내가 이야기해줬어 기절해야 하네 자기가 수사팀장인데 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네 자기 준비 등록번호를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자기 다닌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네 그냥 기절을 기절하는 거야 야 이거는 우주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의 알고리즘을 내가 쓴다 이 말이야 인공지능이 아니라 갓 인텔리전스 그래 안 그래요? 갓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이야 갓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이야 갓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하늘의 신의 지능의 알고리즘이야 무한대 아니야? 이거야말로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비자가 여기 와있어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부부싸움을 해 쌓고 싸워 쌓아서 완전천사 안 주고 불완전천사 주죠? 불완전천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? 불완전천사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불완전천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천사죠? 이거는 일반천사고 완전천사는 무슨 천사예요? 완전천사는 무슨 천사예요? 완전천사가 무슨 천사인지 아는 사람? 대천사란 말이에요 대천사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우주의 모든 비밀 한 토막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오늘 어디서 살인상권이 났다 그 뉴스까지도 그자가 누구고 그 원인이 뭐며 그 조상 몇 대 몇 십억 대 조상들이 내려오는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궁합을 탁 보면 아 이 사람은 조상 너네들의 그 60대 조상의 원원이 거기 와있다 그러니 너희 궁합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합을 볼 때 일반 궁합 보는 역수리한테 가면 그게 나오나? 안 나와 근데 이 대천사한테 물으면 나와 안 나와? 이 완전천사는 이 대천사는 소천사가 아니야 이거 이거 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거 하고 맞단 말이야 소천사는 삐져 딱 삐져서 가버려 소성 불교와 같단 말이야 소성 불교에서도 소성이 있고 대성이 있단 말이야 이 소성 불교와 대성 불교가 있잖아 대성 알겠죠? 대성 불교 이렇게 있는데 이 소천사 이 소천사는 삐지길 잘해 나쁘게 하는 것만 있으면 일단 나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 안 해줘 근데 대천사는 뭐예요? 그야말로 소인배와 대인배하고 차이가 있어 그 대천사는 너그러워 그 자의 모든 하는 행동을 용납해 다 용납하는 대신에 나가지도 않아 영혼이 붙어 있어 묻는 거 다 알려주고 위험한 거 다 봐주고 병 오면 그냥 작살을 해버리고 이 대천사야말로 내가 아무한테는 안 주죠?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3년간 그동안에 소천사 그동안에 졌죠? 어느 시기가 오니까 대천사를 내가 공개했죠? 완전천사는 통이 넓어서 아무리 용을 해도 안 나가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안 나가고 또 안 나가는 특징이 뭐예요? 대천사가? 소천사는 욕하면 나가고 또 언제 나가요? 이 소천사는 천사님 우리 둘이 궁합이 좋습니까? 그러니까 궁합이 나쁘면 떨어져 안 떨어져?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이상은 답을 안 줘요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천사가 와야 되는 결점이 있어 대천사는 광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소천사는 딱 한 가지 정보가 있어 어긋나면 나가버려요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사를 이리로 가야 됩니까? 안 된다 이러면 끝이야 그냥 그 다음 다시 또 천사를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다른 천사를 다시 불러와야 돼 그런데 이 대천사는 무한대 정보를 계속 줄 수가 있고 삐지지 않고 틀려도 봐주고 맞아 맞아 좋아 안 좋아? 나쁘지도 않으면 나가고 틀리면 나가버리고 이거는 수시로 삐지는 천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사야 한 번 답은 정확하게 알려줘 그 다음은 또 들어와야 또 알려줘 한 번 틀리면 삐져서 가버려 뭐 그런 틀린 걸 묻느냐고 그래 삐져서 가버려 이게 결점이죠 내가 이걸 왜 줬냐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천사는 넣어놔으면 몸에는 좋은데 아 이거 싸우면 나가네 그럼 싸우려다가 스톱 해버려 그런데 완전천사 주면 제일 많이 싸울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지금 완전천사 주면 맞죠? 그래서 대천사는 이 대성처럼 좀 스타일이 다 포용한다 소천자는 소성불교처럼 뭐 소성불교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성 대성이 금강이나 금강경이나 소성만정이 다른 어떤 경전에 들어가면 소성과 대성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대소장단 중후 이 천체가 같아 진의 선악 애정 미추가 다 같아 그죠? 응 그러니까 그 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소성 지자 대성 지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천사와 소천사가 있는데 이 대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내가 안 주고 있지 그런데 몇 사람한테 줬지? 한 세 사람 줬어요 세 사람은 건축 헌금이 억 단위가 되니까 줬지 억 단위 되면 내가 줘요 그럼 이 대천사를 가진 사람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으면 성성장구해? 아니 당신이 하는 거는 뭐든지 실패가 없냐 이거야 하하하 아니 회장님 그거 투자면 안 됩니다 어? 왜 그래? 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계속 회장 밑에 있는 사람도 대천사만 받아 놓으면 계속 질문해서 계속 답이 나와요 만능 컴퓨터야 하늘의 컴퓨터를 땅에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분양해 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해요? 그러나 기업체에서 가져갈 때는 기업체 원화가 가져갈 때는 그 기업체 자본금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100억, 200억 이런 식으로 자본금에 따라서 10억도 되고 100억도 받아야 돼 그럼 만약에 삼성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액수가 커지지 나는 대천사 하나만 줘버려도 건물 하나 질 수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완전천사 대천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야 돼 기업체에 그래 안 그래? 그럼 하늘공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 영자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전 세계 영자 하버드대학이나 전 세계 사이언스 잡지나 이런 데다가 계속 올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걸 알려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한국으로 한국으로 대천사 받으러 몰려온다고 완전천사 받으러 그럼 나는 여기서 완전천사 말 한마디만 하면 완전천사 들어가 안 들어가 말 한번 내버리면 돼 거기 그냥 500억 내놔라 그 대신에 약정서는 쓰겠지 이 대천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계속 주겠다는 공급해 준다는 뭐 이거 쓰고 그지 자기들과 동질 업종에는 좀 안 주도록 해달라 그러면 더 비싸 자기하고 경쟁하는 국을 해서 삼성에는 주지 말아달라 그 대신 얼마 줄래? 2천억 주겠다 그러면 주고 삼성에는 못 주는 거지 맞아 맞아 아니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1등을 붙게 해달래 내가 해 줄 순 있지 그러면 그거 해 주면 다른 사람 또 해달라고 또 해 주면 맨 1등이 수천명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직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로또 1등 붙는 걸 내가 알지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면 전 세계 다니면서 로또 복권 마다 끌고 와도 대한민국 국민 먹여 살리겠네 미국에 로또 1등은 몇 천억 한다는데 거기 가서 뭐 그것만 호텔에 가서 앉아가 긁고 앉아 있으면 나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돈에 연연하지는 않으나 대천사를 주고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오기를 원해 뭐 복권 내가 가지고 가지고 이런 건 내가 원치 않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화딱 전에 하면 복권을 한 1년 동안 전부 도리를 해 버릴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전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호경영 하나 근데 내 보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갓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나? 갓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이런 용어도 내한테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안 그래 아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이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빅데이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맞아 맞아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막 컴퓨터를 수백 개 갖다 놓고 데이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게 알고리즘이야 맞지? 그걸 블록체인화 해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만들어 놓은 거 그 알고리즘은 인간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다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나 그러나 시내 핸드폰 여러분 가지 있나? 아니요 백궁 핸드폰 있나?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걸 이야기 안 해 준 이유는 그렇게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아도 이야기를 안 해 줬어 내가 대천사 완전 천사를 설명해 줄 때 내가 누군지 눈치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? 지금도 허경영이가 저게 진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의 능력을 일부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우유를 뭐 썩지 않게 치즈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나 물리적인 거 그동안 보여줬지? 물리적인 걸 1차 과정이야 그걸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캐슈 마크가 허경영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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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하다 이러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번에 진짜 우주 빅데이터를 보여줬지? 네 이 코스모스 빅데이터 우주 빅데이터야 코스모스 빅데이터는 우주의 모든 별들의 운행과 그 운명과 시간과 그들의 사계절이 다들 있는 우주 오리지널 코스모스 빅데이터야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어? 우주 이 전체의 빅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유형 무형의 빅데이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하나하나가 뭐건데 백궁에 올라가 있냐고 이제 이해가요?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지가 정한 거야 그게 왜 백궁에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그늘에 있는 천사 무한대 대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한대 소천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대천사를 주고 싶으면 살짝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천사나 내 명령에 복정하나 안하나? 복정하죠? 어? 이 사람 수명이 다 됐네 야 늘려 그럼 대천사가 늘려줘요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이의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 너네덤 이 사람 수명이 다 됐어요